이번 시간에는 Nginx를 Ubuntu에 설치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치할 방법은 소스를 컴파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이너리를 apt-get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우선 패키지를 여러분이 추가를 하셔야지 최신 버전의 Ubuntu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Nginx는 apt-get로 설치할 수 있긴 하지만 최신 버전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패키지를 추가하셔야 돼요. 우선 패키지는 etcapt-source.list.list라는 파일에 수정하셔서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을 Nginx 버전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것을 카피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의 제일 끝에다가 제가 여기에 적어놓은 내용을 카피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현재 설치한 Ubuntu의 버전에 맞는 것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2.대의 Ubuntu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일 끝에 있는 것을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붙여넣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Ctrl-X, 그리고 세이블을 해야 되니까 Y, 그리고 같은 파일을 수정할 거니까 Enter를 칩니다. 그 다음에는 이 Ubuntu에다가 Nginx를 설치하기 위해서 Nginx에서 발급한 엔진키를 등록을 하는데요. 여기 있는 것을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Wget에서 파일을 Nginx 언더바 사이닝.키라고 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요. 그 파일을 apt-get에 인증키로 등록을 하는 거죠. 이때는 수두를 붙이셔야 될 거예요. 그럼 OK가 뜨면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설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위에 있는 sudo apt-get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있죠? 이걸 먼저 선택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시킨 패키지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최신 버전의 Nginx를 설치할 수 있는 준비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Nginx를 실제로 설치하는데요. apt-get install nginx라는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Nginx가 설치가 시작이 되죠. 이렇게 해서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Nginx가 설치가 잘 끝났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설치한 컴퓨터에 접속을 해보시면 됩니다. 컴퓨터의 IP는 ifconfig에서 저 같은 경우는 IP를 192.168.125.144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복사해서 새 창을 열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죠. 자, 복사하고요. 붙여넣기를 했을 때 Welcome to Nginx라고 하는 유사한 메시지가 뜬다면 Nginx를 성공적으로 설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긴 이 웹페이지의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해볼까요? 자, 웹페이지, 웹서버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요청하는 요청에 대해서 그 요청에 해당되는 파일이나 또는 서비스를 찾기 시작하는 루트 디렉토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시스템의 루트 디렉토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웹서버가 지정한 루트 디렉토리부터 사용자가 요청한 파일을 찾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접근한 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자, 인덱스.html에 접근한 것과 같은데 이 인덱스.html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되어 있는 파일 기본 파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해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죠. 그럼 제가 인덱스.html이라는 이 정적인 파일이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다큐멘트 루트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문서의 루트 디렉토리를 찾는 거죠. 이 루트 디렉토리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Nginx의 버전이나 여러분이 Nginx가 돌아가는 운영체제에 따라서 이 주소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Ubuntu를 설치했고 Ubuntu는 이 주소를 루트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주소를 제가 카피해서 cd하고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 위치로 이동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ls-a를 해보면 인덱스.html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sudo nano 인덱스.html 해서 저 파일의 내용을 수정을 해볼게요. welcome to nginx, 제 닉네임인 egoing을 적고요. 그리고 현재 나노에서 빠져나갈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ctrl-x를 누르고 얘를 누른 다음에 yes,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웹브라우저로 들어와서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인덱스.html이라는 파일의 내용이 수정되면서 뒤에 콤마 egoing이 붙은 거죠. 이것을 통해서 사용자가 이렇게 인덱스.html이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엔진엑스는 자동으로 이 설정되어 있는 다큐먼트 루트 지금 저 같은 경우는 user.share.nginx.html 밑에 있는 파일 중에 인덱스.html이라는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파일 인덱스.html을 요청을 하게 되면 인덱스.html은 여기 있는 user.share.nginx.html 밑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찾을 수 없다. not found가 뜨는 겁니다. 그리고 엔진엑스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을 변경하고 싶다면 slash.etc 밑에 있는 엔진엑스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찾아가 볼게요. cd, slash, root죠. slash만 있으면 그리고 etc 밑에 엔진엑스, s-al을 해보면 엔진엑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 파일이 있고요. 이 설정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엔진엑스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 파일들의 역할이나 이 파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접근한 이 기본 url 있죠? 이 url에서 찾아내는 이 디렉토리는 이 디렉토리는 comp.d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comp.d 그리고 여기 있는 default.conf라는 파일 안에 기본적으로 nginx를 설치할 때 보여주는 이 웹페이지 있죠? 이 웹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한 설정이 이 파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정을 바꿔야 된다면 이 파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etc 밑에 있는 nginx 밑에 있는 comp.d라고 하는 디렉토리는 이름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site-available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default.conf 파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